안녕하세요 크로플의 수은입니다 여러분 첫 런칭입니다 우리 찬양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위하여 저희 특별 게스트들을 한번 모셔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? 짜란! 크로플 촬영을 같이 섬기고 있는 VLM의 최진일 간사라고 합니다 최진일 간사님 아주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누구시죠? 저는 VLM의 미디어스틴트로 사역하고 있는 윤준희 순장입니다 윤준희 순장님 여러분 윤준희 순장님은 좀 뵌 적이 있지 않으세요? 여름 수련회 때 너 티어 이런 인사법으로 알려주셨던 분으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 나눔을 처음으로 다 같이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큰 이런 토크쇼에 나오셔서 어떠한 기분이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시죠? 저는 너무 황송합니다 이런 토크쇼에 제 1회 아닙니까? 또?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어떠신지 저는 또 이게 국제적인 팬들이 많잖아요 우리 크로크에 되게 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이시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겸상한다는 게 굉장히 꿈만 같네요 영광이시네요 영광이죠 마이플레즈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넓은들의 익은 곡식 찬송가 589장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 촬영 때 저희가 이번에는 좀 야외 촬영을 해보았죠? 어디였죠? 당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남 당진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? 저는 사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 밖에 가을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맞습니다 우리 가수분께서 좀 찡찡거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좋다 가을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해서 우리가 좀 들판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니까 곡식 있는 대로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다 찾다 보니까 충남 당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을 하늘 공활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또 날씨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잘 왔다 맞습니다 너무 잘 왔고 찬양과 가사가 딱 이렇게 맞는 좋은 촬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논이 익을대로 익어가지고 황금물결 뒤치며 정말 이 가사처럼 황금물결이 가득한 그러한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또 어떠셨나요? 저는 제주지구 출신인데요 저는 제주도에는 논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 처음 보게 됐어요 익은 별을 아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 제가 먹은 쌀을 셀 수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왔구나 황금물결에서 왔구나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찬양을 했을 때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회계라는 마음이 이번에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찬양의 끝부분에 보면 일꾼이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부족한 일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좀 할 일을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다 주님을 전하는 것 또 내가 주님의 향기를 내뿜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를 좀 나도 모르게 멈칫멈칫 거려가지고 내가 부족한 일꾼을 만들었던 건 아닐까 내가?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 크로플 우리가 촬영할 때는 다 하진 않았지만 이게 4절까지 있으니까 3절에서 이제 딱 첫 가사부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먼동이 트는데 저 멀리서 이제 막 해가 탁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뜨고 있어요 해가 딱 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딱 눈을 뜬 거야 잠에서 일어나 지금 사실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잠에서 딱 일어나 깼어 어 지금 몇 시지? 너무 피곤한데 더 자고 싶은데 하지만 해가 뜨고 있어 안 돼 난 지금 가야 돼 뭐 하러? 추수하러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나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추수를 하기 시작해 근데 이 가사의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황혼 때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3절의 가사를 보면서 인생에 완전히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인생의 첫 시작부터 황혼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게 하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하 맞다 진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물론 내가 간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그런 삶들을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찬양 딱 보면서 하 이 가사가 정말 내 삶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기도로 나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? 2절 3절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1절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저는 1절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제가 캠퍼스 사역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이제 캠퍼스 사역할 때 이 캠퍼스 보그마가 굉장히 멀어 보이고 아득해 보이게 느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가사에 비유를 해서 넓은 들은 캠퍼스고 그리고 익은 곡식은 그 캠퍼스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걱정들 그런 마음들은 이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아 이걸 다 언제 거두지? 이런 걱정과 마찬가지였구나 그런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1절의 가사처럼 황금 물결과 향기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맨들이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찬양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찬양 뭐죠? 다음 찬양은 조금 더 우리가 CCC에 관한 찬양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찬양 저는 이 찬양을 사실 이번에 23년 여름 수련회 때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쵸 저희 이번에 이세음 간사님께서 이거를 솔로를 부르셨는데 너무 은혜롭게 불러주셔가지고 가사 묵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와 이런 찬양이 있었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CCC 찬양인 거예요 그쵸 엄청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간사님은 이 찬양 알고 계셨어요? 네 저는 이 찬양을 원래 알고 있었고 2008년도 때 이제 찬양을 알게 됐는데 2008년이요? 네 2008년 근데 나이가 혹시 아 연세가 혹시 어떻게 연세가 제가 뭐 별로 안 먹었어요 별로 안 먹었고 그때 몇 학년이요?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죠 대학교 2학년이셨군요 소순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 모르는 소순장 그때 이 찬양을 처음 제주에서 러브제주였거든요 그때 수련회가 그래서 제주 지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하셨죠 그때? 저는 그때 중문초등학교에 4학년으로 재학생이었습니다 제일 바쁠 때는? 네 4학년이면 제일 바쁠 때예요? 이제 막 고학년 그렇죠 꺾였을 때 저는 1, 2, 3학년 기강을 잡고 다녔어요 그렇죠 4학년 때부터 약간 이게 어깨에 약봉 들어가잖아요 힘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축구할 수 있고 네 상한 심령과 갈급한 내 마음 이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네 그런 가사라서 어 이게 내 마음과 똑같다라는 음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수련회 때도 이제 이 찬양을 나눌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똑같이 이제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 하나님께 정말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억으로 좋은 찬양으로 또 남아 있죠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게 제가 이번 연도 여름 수련회 갈 때쯤이 굉장히 생각할 일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 찬양 부르기 전까지도 분명히 내가 수련회를 하고는 있는데 좀 뭔가 생각 정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계속 어지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기 전에도 계속 생각 정리가 안 되니까 뭔가 말씀이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정말 썼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초반에 계속 그냥 묵상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후렴에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내 고백을 있는 그대로 내뱉는 그런 구설들이 있는데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냥 입 밖으로 소리 내면서 찬양을 불렀더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그냥 마음 자체를 내려놓고 가사를 그냥 내 입 밖으로 정말 내뱉으면서 찬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런 내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절로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말씀이 더 그때 잘 쌓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내가 준비되지 않은 때여도 내 생각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때여도 이게 찬양을 부름으로써 정말 해소가 될 수 있구나 정말 주님한테 맡겨드려야 되는 게 맞구나를 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니 벌써 저희가 마지막 곡 I need you more 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? 너무 빠른데요? 하지만 마지막이 있어야 또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 곡 I need you more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이전보다 더 than ever before 그 가사가 한국어로 할 때는 약간 이전보다 더 라고 하면 조금 무게가 뭐 그냥 이전보다 내가 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영어로 내가 than ever before라는 가사를 딱 듣고 찬양을 부르면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사랑들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전에 했던 그 사랑들의 크기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더 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바라고 내가 더 갈망하는 이런 이제 크기가 엄청 더 커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와 가지고 되게 좋았던 진짜 딱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지 않잖아요 than ever before 저 바로 right 할 수 있어요 저도 완전 understand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거는 작년쯤이었는데 이 찬양이 갈급함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도 갈급함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서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걸 준비하면서 또 들어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어제보다 더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쩌면 이 노래는 매년 매년 또 하루하루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갈급함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가사 묵상이 더욱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 묵상하면서 이 I need more, I need load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 가사가 저는 기도할 때 간절해지면 기도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쓰신 분도 굉장히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얼만큼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서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우리 촬영했을 때는 나오지 않지만 이 원곡의 브릿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가사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찬양을 드리자 We give the highest praise 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되게 많이 와 닿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의 찬양의 모양이 다 다르겠지만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양을 드리자 최고의 찬양 최고의 찬양 최고의 찬양이 뭘까요? 최고의 찬양은 어떤 것 같으세요? 예전에도 없었고 어제보다 더 나은 그게 최고 아닐까요? 그거? Right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찬양을 생각해봤을 때 뭐 소리를 크게 낸다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내 마음 깊숙이 있는데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진짜 최고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복식으로 나오는 건가요? 복식&마음&간절함에서 나오는 찬양이 진짜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 회중리 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맞아요 진짜로 오직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찬양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고의 찬양을 꼭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느새 시간이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로플은요 어제보다 더 발전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달까지 꼭 저희 놓치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그럼 저희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? 네 지금까지 크로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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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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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